나뉘싱놈 나뉘싱놈 우리 기념으로 영암으로 당길래? 어? 그래 꽁지가 영암에서 하기나 무슨 공주? 달리기! 저 새끼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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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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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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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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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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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낭개 김포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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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